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휴원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종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매주가는 3만 2천 5백원이고 귀중 15% 가지고 계세요. 이것저것 이슈가 많은데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너리스크라고 해야 되겠죠. 윤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에 좀 연로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 상황인데 어떨까요? 일단은 휴원스 그룹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그다음에 건기식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견저하게 나오고 있어서 1분기가 이제 전 분기 대비 살짝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성태 회장이 최근에 워낙에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가 정말 이제 핫한 이슈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윤 회장의 개인적 투자일 뿐이다. 회사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오너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생겨난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배임 혹은 이제 횡령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제 주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너리스크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이 주가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만 잘하면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121선 구간이 약한 3만 1,400원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만 3천원 구간 그다음에 2차적으로 3만 4천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그냥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3만 3천원 정도 구간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은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 주기는 했는데 워낙에 이제 거래 자체가 크게 되지 않는 종목이라 힘 자체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과연 이제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감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럼 이전 이 고점 자체가 3만 4천원에서 3만 5천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10%가 채 되지 않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일단 1차 매물 3만 3천원 그다음에 2차 매물 3만 4천원을 뚫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익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너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혹시나 횡령 배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리스크 굳이 안고 가기 싫다. 나는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가로도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손실 만회를 하고 싶다. 손실로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일단 121선 구간 이탈라인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등 나올 때 1차 반등 목표가를 3만 3천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3만 3천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2평선 막혀있는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이전에 들어온 수급으로 이제 어느 정도 봤을 때 충분히 있다라고는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이 그렇게 수익은 크게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내일 좋은 종목 보인다? 그러면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휴어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시장이 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종목 교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신뢰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휴어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매도하고 갈아타기에 대한 조언을 전해드렸고요. 그래도 조금 더 대응을 해보겠다. 121선입니다. 3만 1천원 부근 이탈 시 매도하시고 반등 시 3만 3천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